공부 습관 어저께 한번 설명드렸죠. 뭐부터 잘라서 본다고 했습니까? 조문을 잘라서 본다고 했죠. 6위가 뭐냐? 271조 1항에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어디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법률상 동그라미, 계약상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의무 있는 자가 6위한테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직계 존속에 대해서 6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6위 째에서는 출제될 게 정해져 있어요. 6위는 시험에 나오고요. 6위에서 보호 의무가 뭐에 한정되냐면 법률하고 계약이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어저께 사람 죽이는 방법에는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도 있고 굶겨서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굶겨서 사람을 죽이는데 지 아들내미, 딸내미 굶기면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밥 달라고 해서 밥 안 줬어요. 그럼 이웃집 아저씨도 살인죄요? 옆집에 가서 아저씨 나 밥 좀 줘 그랬어. 그랬더니 싫어 인마, 뒤져라 그랬어. 그래서 밥 안 줬어, 살인의 고의로. 그럼 옆집 아저씨 살인죄야? 아니겠지. 뭔가 제한이 있겠지. 그럼 그게 어디까지 살인죄가 되느냐. 그게 부자기범 얘기하는 거거든. 부자기범은 법률, 계양,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까지. 여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할 건데 뭐 빠지냐면 도덕상 해야지. 그 옆집 아저씨. 도덕상 옆집에 살면 해줘야지. 종교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지. 도덕상 의무하고 종교상 의무는 제외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기범. 그럼 우리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적에 저는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6위를 집합 A라고 두고 짜증날 것 같죠. 그죠? 부자기범을 집합 B라고 두면 오우씨 미치겠죠. 그죠? 기억나지. 그지? A가 B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문. 오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배운 기억나요? 언제 배웠어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알지? 그러니까 뭐에 한정되느냐 6위는 법률하고 계약이 한정되는데 부자기범위가 더 넓다. 사회상 교시는 지금 조리상에서도 부자기범위의 보증인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쟁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나중에 이거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쟁점이 제일 잘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넓다고 봐야 돼요? 부자기범위의 범위가 넓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6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1픽입니다. 가장 중요한 6위치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의의 넘기. 주체. 자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정된다. 자 그 다음 사회상 교 조리가 보호상에 그 보호무가 있는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 노유. 어리거나 늙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질방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 6위는 보호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로서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거나 요부조자를 방치하고 떠나는 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밥을 안 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해서 부모님 늙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두 개 다 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밥을 굶기는 것도 유기고 갖다 버리는 것도 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수식인은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가볍게 위치를 치세요. 추상적 위험 이게 만약에 판례가 있으면 거의 A급도 아니고 특이 A급인데 추상적 위험하고 구체적인 유기체의 보호법인은 추상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일단 용호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위험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데 유기체에서 말하는 위험은 보호법인은 추상적 위험이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지금 애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어. 애를. 내 새끼를. 근데 봤더니 애가 없는 집에서 돈은 많은데 나이는 데 애가 없는 집이야. 그럼 자기가 못 키우니까 거기다 갖다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비 박사 베이비 박사 알죠. 애기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름도 쓰는 거야. 잘 부탁합니다. 애기 이름 뭐고요. 접형까지 매겨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놓고 놓고 벨을 또 띵동띵동 누르고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어요. 숨어서. 왜 숨어서 보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만약에 데리고 가면 데려가고 안 데리고 가면 뭐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나오고 다시 또 가서 우리 애기 미안해 연기하는 거야 지금 계속. 우리 애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계속 울지마 울지마 미안해 엄마 이렇게 해서 왜요. 별로 생긴 게 전혀 감이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놓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해서 갔어. 됐죠. 그럼 지금 구체적인 위험한 상태는 발생했나요. 위험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위험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애 엄마가 뒤에 숨어 있는 거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 상황 보면 뭐밖에 없어요. 애기를 거기 앞에다가 깃바닥에 그 남의 집 앞에다 버렸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제3자가 볼 때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제3자 입장에서 위험해 보이면 유기죄를 인정하게 딱 그래서 이게 유기죄의 보호법인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뭔가 정확하게는 안 잡히지만 그래도 감이 조금 조금 올라곤 하죠. 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조금 더 지나 보면 추상적 위험이 뭐고 구체적 위험이 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에서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법률상 계약상 보호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률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증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 판례 비교에서 보시면요. 판례 비교에서 하단에 그 두 번째 판례 한번 보이시나요? 자 마차사리 사건이라고 해서 뭐 살인사건이 아니고요. 도로 이름이에요. 도로 이름. 마차사리. 동네 이름이에요. 이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지나가는데 보니까 술 먹다 보면 술 먹으면 다 친구 되죠. 술 먹고 집을 향해서 가면 막 노래 부르고 막 가다 보면 옆에 또 술 처먹은 사람 같이 걷다 보면 아 뭐 처음 봤어. 생전 처음 봤는데 급 친해지는 거야. 어떤 건 같이 술 먹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동네 가면서 막 가는 중이야. 둘이 지금 술 취해서 얼굴 빠져서 항상 막 갔어. 가는데 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뚝이 무너지 이렇게 크게 고랑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가다가 푹 쓰러져서 이렇게 이렇게 쓰러졌어요. 지금 이렇게 둘이 쓰러진 같이 일정거리 가다가 둘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무너진 거지. 흘러내린 거지. 그럼 여기서 술 먹고 한참 시원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얘는 지금 힘이 좀 남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누워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얘는 기어나와서 기어 기어나와서 다시 또 집에 가서 잤어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사망했어요. 이해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유기에 해당하면 유기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유기치사가 되는 거고 일단 뭐가 되냐? 유기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얘랑 법률적인 관계 있어요? 부모자식 관계요? 아니죠. 얘랑 무슨 계약 맺은 거 있어요? 아니죠. 보통 사회상규 보면 이거 뭔가 같이 위험에 처한 상태니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신의칙상 야씨 그래도 술 처먹고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위난을 겪었는데 이 정도면 뭔가 구해줘야 될 것 같은 뭔가 느낌도 들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 이 상태에서 깨우고 야 이 새끼 일어나 이 새끼야 응? 너 여기서 어디서 뒤져 이 새끼야 이러고 갈래요? 아니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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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라 어휴 그냥 갈래요 어휴 큰일 났뻔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궁금하다 나 혼자 털고 간다 툭툭툭 좀 더 자 추운데 이러고 1번 야씨 당신 말이야 깨어나 이 새끼 일어나 2번 3번 어휴 어휴 힘들어 5번 업고 나간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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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털고 간다 나 혼자 산다 아니다 2번 기사등이나 몇 대 때려주고 간다 일어나라고 3번 업고 내가 구해가겠다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구호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자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뭐에 한정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법률과 계약에 한정된다 법률하고 계약이 한정되는데 계약관계를 맺은 바도 없고 법률관계도 없기 때문에 유기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유기치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 자 피고인 피해자 A와 그 함께 맞춰살이라는 향에서 가던 중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 도로에 실족해서 2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서 5시간을 그냥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는 도로 위로 올라가 했으나 야간이므로 도로를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던 중에 피해자는 후두부 타박상을 입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 어렵게 되고 피고인은 도로에 나오는 길을 발견해서 혼자 도로 위로 올라온 경우 유기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거리를 동행한 것만으로는 유기치에서 구호의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 판례 봤는데 제가 바로 겪은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이제 좀 속상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 대학 다닐 적에 그 보면 친인척은 아닌데도 주위에 보면 가족끼리 친한 사람들 있지 않나요 보면 없나요 부모님들끼리 친하고 자녀들끼리는 친하지는 않아도 제가 그 집 딸내미 과외도 가르쳐주고 제 동생은 소개팅도 하고 그런 하여튼 집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끼리 그래서 그 집 아버지께서는 저를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대학 다닐 때 보면 차로도 많이 태워다 주신 분이고 한 10년 20년 정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부모님끼리도 잘 알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굉장히 가깝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음식점 마셔가지고 음식점 먹고 배달도 해주고 하여튼 되게 말하지 않아도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겨울에 참 사람 잘 죽는다고 제가 느낀 게 되게 슬펐는데 저녁 일 끝나고 그냥 소주 반잔 한 병 정도 드셨나 봐요 한 잔 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와서 집에 가는데 딴 데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집 앞에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의 2층 집인데 집 앞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쉬었어요 그냥 딴 데서 길바닥에 둔 게 아니고 집 앞에서 이러고 거기가 무슨 구석진 자리라면 사람들이 인기척이 없는 무슨 거지가 술 먹고 누워있다 이리 생각하겠는데 그냥 원활한 그 뭐냐 이게 개활지야 그냥 사람 왕래 아줌마 빈번하지 않지만 이런 데 있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톡톡 치기만 했어도 왜 여기 계시냐고 누가 이렇게 한 명이라도 체크했으면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을까 굉장히 젊으셨는데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술 먹고 누워있고 이러면 다 깨워요 진짜로 다 깨워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 한 번 겪으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보시면 저러다 사람이 진짜 쉽게 죽는다는 거를 아마 나중에 겪어보실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객사해요 진짜 얼마나 그게 집이 바로 바로 여기 있는데 술 취하니까 잠깐 앉아야지 쉬었는데 잠깐 졸렸겠지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씨 이걸 좀 누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며칠 전에도 여자 술 먹어서 버스정장 밖에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터박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일단 제가 깨우기 힘들었어요 친구 깨우라 빨리 깨우라 했는데 깨워도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요 그래서 내가 부추기에서 세우면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 앞에 지구대 있으니까 지구대 당선팔출소 있으니까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 구해줘라 그래서 구해줬어요 봤더니 가면서 이제 봤죠 잘 구해야 하는가 혹시 경찰이 또 이상하지 뭐 할 때 하니까 봤더니 경찰이 뭐 하는 거 봤더니 등 두들겨주고 있더라고 여자에 하여튼 조심하세요 보면서 그런 거 있으면 구호를 하세요 그럼 생명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 한 번 바로 근처에 옆에서 겪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엄청 슬프더라고 보면서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한 것보다 야 누가 좀 이렇게 툭 쳐주기만 했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집 앞에서 집 앞에서 돌아가셨다니까 진짜 집 앞에 2층 집인데 2층 집 바로 앞에서 뭐 이게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 그러니까 인생사가 참 아 진짜 도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철에 잘 돌아가시니까요 하여튼 주위에 여러분도 잘 하시고 명절 때도 부모님 잘 돌아가시니까 주위 사람 그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릴 때는 몰랐는데 경찰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잘 죽는다는 걸 많이 봐가지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그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또 일정관리 동행한 것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위에 판례에서 2번 판례 한번 별표 치시고 자 법률 계약이라고 한정된다고 했는데 법률에서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당연히 민법에서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부모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부모 자식 관계는 뭐 아들내미가 엄마 지금 굶어 죽는데 밥 안 주면 되겠습니까 아픈데 병원 안 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 아픈데 병원 안 대고 가거나 밥 굶기면 안 되겠죠 자 그건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부양 의무 서로 간에 부부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해되죠 자 와이프 아픈데 방치하고 출근해버려 죽었어 남편에게 유기이째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부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데 부부 중에 나눠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법률혼이 있을 것이고 사실혼이 있을 거죠 자 우리 영하 사례제에서는 법률혼 직계존속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법률혼은 당연히 될 겁니다 법률혼은 당연히 될 겁니다 사실혼은 어떻게 할까요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가야 돼 119 신고해줘야 돼 병원에 와서 그 후 자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인데 근데 남편이 그럽니다 아유 우리 혼인신고 안 했네 아유 119 신고? 못해주지 그거 병원 어떻게 불러줘 아유 눌러줘 제발 눌러줘 미안해 누르기 왜 눌러 너랑 나랑 혼인신고 안 돼 있는데 알아서 키워가서 병원 가든가 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사실혼 상태에서 구호모가 발생하냐 이것도 법률상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궁금하죠 그죠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사실혼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게 쟁점이죠 첫 번째 쟁점 자 그러면 노량진에 보면 이제 이거 알죠 동거 아시죠 동거 동거하면 뭐 성관계 가질 것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건 어떻게 같이 살고 있고 동거하고 성관계 갖고 있어요 노량진 많아요 여기 이쪽은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커플들끼리 이제 따로따로 살다가 야 이렇게 원룸비 둘이 내는 비 둘이 합쳐가지고 이걸로 생활을 위해서 하여튼 있어 많아 이 뒤에 보면 여러분들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 관계에서도 방치하고 해서 뭐 죽었다 동거하고 성관계를 간헐적으로 가졌다 이 상태에서 방치한 것도 과연 이 사람들도 사실혼 정도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죠 자 이 판례는 뭐였냐면 동거하는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필로폰에 쩔었어요 필로폰 쩔어가지고 거의 시름시름 마라 필로폰 때문에 병원 가서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어요 이 사람들 이 동거하고 성관계 갖는 이 관계를 사실혼에 준해가지고 이 남편 이 남자를 유기죄로 처벌해야 되냐 또는 유기치사로 처벌해야 되냐 이 쟁점이거든 지금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 정도 동거나 성관계 가진 정도로는 사실혼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딱 나눠가지고 법류론 사실혼까지 되고 동거하고 성관계 갖는 정도는 안 된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형법 271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무 가운데는 민법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음도 포함된다 법류론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혼도 포함된다 하지만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 단순히 판례 보시면 어디가 있냐 여기는 안 나눠구나 성관계 갖고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3번 4번 보시면 유기죄에 있어서 행위자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 발생 원인 된 사실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유기죄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양가로 2번 4번의 양가로 2번입니다 피고인이 성립학구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순간을 못 면하기 위해서 7층 창봉을 뛰어내렸어요 대박이죠 그죠 7층 창봉을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화장실과 한 사이에 뛰어내린 거야 뛰어내린지는 몰랐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랑 오늘 자자 그랬더니 여자가 싫어 그랬어 싫어 그래서 이 남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집에 갔구나 문 열고 에이씨 짜증나 그러고 침대에 누워있었어 아침에 출근했어 호텔에서 나와서 그랬더니 봤더니 어젯밤에 지금 여자친구 성관계 거부하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로 나갔은 거야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야 지금 남자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성립학구 호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분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거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5번에 유기치사사건에서요 유기치사 유기치상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기행위와 사상사의 결과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자 다만 두 번째죠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 대응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의 행위가 일부 기여되었다 하더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사상의 결과를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히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어저께 그 붕둥파 사건하고 그 신의철 집투위 사건 하면서 설명드렸죠 유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게 개입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요 어저께 그죠 그 중요한 쟁점이고요 자 왼쪽에 250쪽에 1번 판례 보시면 그 보시면 그 노숙자하고 대화해 보신 분 노숙자 노숙자 길거리 노숙자하고 대화해 보신 분 있어요 노숙자 노숙자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신 분 이제 나중에 노숙자들 봅니다 노숙자 애들 보면 돈 달라는 애들이 있어요 경찰 간다 근무복 입고 있는데도 돈을 달래 이제 어이없죠 그죠 얼마 달라고 하냐면 2천원 달래 2천원 그래서 줄 생각도 있어 그까짓 거 뭐 한다면 줄 생각 있냐면 나는 밥 사 먹는다면 2천원 만원도 줄 수 있지 뭐 줄 건 아니지 그냥 주면 되는데 뭐 또 찾아올까 주긴 싫은데 어쨌든 얘가 만약에 2천원 주면 뭐 할 것 같아요 이 노숙자 애가 술하고 뭐 사 먹을 것 같아요 왕뚜껑 이게 세트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유심히 연구를 했거든 노숙자의 주치향을 봤더니 노숙자가 뭘 먹나 봤더니 막걸리에 왕뚜껑을 먹든가 참이슬 후레쉬에 왕뚜껑을 먹든가 하여튼 뭐 이게 조합이 왕뚜껑이 끼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그게 여기서 나는 줄 알았어 아 왕뚜껑이 술하는 줄 참 좋구나 싸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 좀 없고 그렇게 먹어 애들이 꼭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고 쩌는 거야 이거 이 판례도 그 판례야 이 판례도 뭐냐면 술집에 왔어요 종업원이 그 손님이 왔는데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통 밥도 먹고 놀다 와서 또 술도 시켜 먹고 다음에 오고 이래야 되는데 주구장창 몇 날 며칠 여기 와서 밥도 안 먹고 오로지 뭐만 먹냐면 술만 시켜 먹어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그치 그치 이 새끼 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또 겨울이었는데 추웠는데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시라고 문 닫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했더니 나간다고 하고서는 문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은 문 잠그고 갔어 그랬더니 아침에 와서 출근했더니 걔네 누워서 죽어 있었던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려지죠 자 그럼 과연 과연 1번 이 술집주의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을까 이 쟁점이야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면 유기치사 되겠지 안 된다면 무제고 첫 번째 법률 관계 없지 이 사람하고 법률 관계는 없어 법률 관계 부부자식 관계도 아니잖아 그치 법률 관계 아니야 계약 관계가 두 번째 쟁점이야 계약 관계는 돼야지 유기체가 되는 거 아니야 계약 관계에서 볼 때 술집에서 술 파는 사람은 다 이렇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냐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면 술집하는 사람들은 다 간호사 자격증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단순히 계약 정도로 계약 술집 술 파는 사람 관계에서 이거를 계약상의 구호조치 의무는 인정한다 이것도 좀 곤란해 근데 구체적 사안을 봤더니 이 사안은 매일 술만 먹고 밥도 안 먹었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이 정도라면 깨워서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 사안 같은 경우라면 유기체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비고인이 자신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수요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안은 채 계속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을 사망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라는 판례고 왼쪽에 2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영어와이징인 아시나요 영어와이징인 믿으시는 분 영어와이징인 믿으시는 분 영어와이징인 믿으시는 분 주위에서 보신 분 영어와이징인 누구 봤어요 여와이징인 있어요 또 여와이징인 보신 분 저처럼 잘하시는 분은 없겠네요 저는 고모가 여와이징인 해가지고 제가 진짜 고모하고 고모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랑 몇 총 관계냐면 1천 2천 2천 오 가깝네 2천 3천 3천 4천 관계에요 와 고집불통들 아 진짜 고집불통들 저한테 설교하더니 저는 택도 없으니 CR도 안 맺고 저는 무교거든요 택도 안 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그거 보면 엄청 가깝잖아요 수혈 안 하고요 여기는 수혈 안 하고 군대 안 가요 진짜로 수혈 안 하고요 군대 안 가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군대는 그 이제 조카가 아니죠 동생이죠 동생인데 사촌동생인데 끝까지 안 가더라고 끝까지 안 가더라고 끝까지 안 가고 진짜 교도소 2년 갔다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댓글에 보시면 아 저 새끼들 군대 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편향돼서 너도 여와이징인 아니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댓글에서 아 군대 가기 싫어서 산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수혈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 교통사고 나셨거든요 고모가 예전에 근데 곧은 교통사고 나왔는데 그 수혈은 자기 쓰러지니까 기억 완전히 잃었거든요 4명 탔는데 4명 중에 2명 죽었어요 뒤에 사는데 수혈은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수혈은 했어요 당연히 가족들이 이 과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수혈을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죽는데 당연히 수혈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수혈에서 사셨는데 아 진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종교가 참 무서운 게 제가 여화 증인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고모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여화 증인은 이게 절을 안 해요 저희는 이제 제사를 지내요 아 그 그래도 장례식장 가면 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절을 못하게 해요 더 슬프지 근데 왜 못하게 하냐 했더니 아예 자기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유언으로 절대 대화나 대화나 누구야 누구야 절대 와서 절하지 말래요 가족들 절하지 말래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내가 보면서 자기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솔직히 근데 죽고 나서도 와서 그를 혹시 절할까 봐 절하지 말라고 자기 적어요 그를 동영상으로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해요 말도 못하게 징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약하냐 그렇진 않아요 엄청 착한 사람들이 엄청 말도 못하게 착해 또 집도 가난하고 엄청 착하고 그런데 하 그냥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서 보면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실상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종교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마찬가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게 심해요 엄청 심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거의 이제 유독 심한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따로 생각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나쁘거나 인간이 쓰레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두말할 수 없이 착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 이게 이게 머리에 박히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냥 기독교셨는데 여하식이 되고 나시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전혀 안 바뀌어요 평생은 안 바뀌고 돌아가실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댓글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얘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과 다 관련된 거예요 수요를 자기 딸한테 수요를 하지 말래요 말이 되냐 배를 쬐는데 수요를 어떻게 안 해요 수요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 엄마한테 뭐를 인정하겠다 유기치사체를 인정한다는 판례예요 이게 중요한 판례고 이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군대를 안 보내죠 여하식이니 알죠 이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년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최고이시고 지금도 인터넷 댓글에 지금 난리가 나는 사건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군대를 안 가는 건 병역법 위반이에요 예비군도 안 가요 솔직히 모르셨죠 예비군도 안 가는 거 그건 또 향군법 위반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법률을 구성했냐면 병역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구성요건에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위법해요 나쁜 짓이에요 세 번째 검토는 이게 우리 판례에서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책임과 관련해서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기대 가능성을 주장해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나는 종교상의 이유로 죽어도 위에서 못 가게 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군대를 가지 못한다 일반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적법 행위를 기대하지 못하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책임 파트에서 기대 가능성 파트에서 이 부분을 하나 중요한 판례를 볼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법률 구성했어요 그래서 병역법 위반에서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병역법 위반이 판례가 변경되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부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아예 뭐가 바뀌었냐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바뀌었어요 뭐에 해당하느냐 병역법 위반에 보면 조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군의관이 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정당한 이유에 종교상의 이유로 안 가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니까 책임 같은 데 검토할 필요가 없이 검토할 필요 없이 아예 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2018년도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죄라고 선고했는데 지금은 뭐를 배제했다 구성요건의 당선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여화증인이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일단 수혈하지 않은 것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왼쪽에 2번 피고인이 의사들이 당시에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서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화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종일관 완강하게 거부하여 언동하여 그의 딸이 사망했다면 피고인은 머루 처벌하겠다 유기치사죄의 지책을 진다 자 오른쪽에 1번 오른쪽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2018년도 2차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자 피고인이 강간미수로 상처를 입고 자 이제 조금 더 배울 거 자 우리 뒷부분 하는 것도 조금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어저께 배운 것 중에 강간 결과적 가중범을 배웠는데 강간치상이라는 범죄를 하나 가르쳐드리면 자 앞에서 하면서 나중에 뒤에 것도 계속 이렇게 제가 정리 행사 하나 합니다 강간이란 범죄는 기본 범죄는 고이고 어저께 했던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혔다 상처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했던 강간치상의 전형적인 게 천연막파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강간하고 천연막파를 시키면 강간으로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강간치상죄 뭐 두술격해도 강간치상인데 자 강간치상 기수인데 우리 2018년도 2차 쟁점은 강간은 이게 만약에 기수 상태 강간이 기수되려면 언제 기수냐면 성기와 성기가 결합이 되면 기수예요 성기 삽입이 있으면 기수예요 자 그럼 성기 삽입된 상태에서 상처가 입히면 강간치상의 기수예요 1번 자 성기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를 강간 미수라 불러요 그 상태에서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뭐로 처벌하냐면 강간치상의 기수로 처벌해요 성기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가 상처를 입으면 뭐로 처벌하겠다 강간치상의 기수로 처벌하겠다는 게 판례 태도의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어요 2018년 2차 사례형에서 굉장히 어렵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쟁점은 강간치상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여자를 강간하고 두들겨 펴놓고 상처를 입혔어 근데 그 상태에서 깨워주고 간 게 아니고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가 이해 되지 지금 그럼 과연 이 방치하고 간행위를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유기죄를 인정할 수 있냐 이 쟁점이에요 뭔지 알겠지 지금 방치하고 간 건 유기죄잖아 판례는 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유기죄를 인정하면 강도한 사람 방치하고 하면 또 유기죄 그렇죠 폭행하다가 놓고 하면 유기죄 대한민국 모든 범죄 대부분의 범죄 뭐가 연달아서 나오냐면 유기죄가 연달아서 나와요 법리상은 뭐냐면 강간치상이란 범죄에서 법적 평가는 다 받았다 별도로 유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강간해가지고 강간은 미수 상태인데 성기잡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를 입혔다 그 상태로 방치하고 갔다 무슨 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강간치상의 기수 별도로 유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18년도 2차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사정관계를 딱 줘놓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 1 자 이 행위는 뭐로 평가된다 2번 행위는 방치한 행위는 유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고 그때 아마 답치문이 이거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오른쪽에 중유기죄 존속 중유기죄 보시면 자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사람의 생명 동그라미 쳐야죠 여기다 양아치 같이 딱 뭘 집어넣는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신체를 집어넣으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안 까먹었죠 신체 들어가는 거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중성계 복습하나요 복습했어요 중성계 있었어요 하나 물어봐도 돼요 체포관금죄도 결과적 가중범위죠 나도 아끼잖아 체포관금죄 아 맞지 죄송합니다 중체포관금죄 체포관금도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고요 중체포관금도 결과적 가중범위입니까 아니라고 했지 체포관금하고 뭐 한다고 했어 가오킹이 두 가지 범죄에 무슨 범위라고 했습니까 결합범위라고 했습니다 까먹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짜 들어가는 게 다 결과적 가중범위인데 하나 2018년 2차에 나왔구나 중체포관금은 결과적 가중범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공산번에 영하유기죄 보시면 자 직계전속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하를 유기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영하사례죄 있고요 영하유기죄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공사의 학대죄 있는데 자 1항 273수 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자 학대 동그라미 치시고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전속에 대해서 학대를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대가 뭔지가 나와야 되지 밥을 굶기고 때리고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어디 갔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살 왼쪽에 왼쪽에 4살짜린 아들한테 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닭장이가 두고 아들을 닭장에 받으면 진짜 이 아버지 대단하죠 아들이 닭입니까 닭장이가 두고 전신을 구타했다 이 정도가 학대예요 이게 학대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더러운 범죄인데 아니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진짜 이 판례 짱너 뒤지는 판례인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친딸하고 성관계를 몇 년을 맸냐면 7년을 맺어요 개새끼지 동새끼지 이거 진짜 차라리 닭장에서 맞는 게 낫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딸을 친탈을 7년 동안 성관계를 가졌어요 간간이 될 땐 변론으로 치고 자 그럼 이건 과연 학대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에요 뭔지 알겠죠 지금 어? 지금 뭔지 알겠지 딸하고 성관계 갖는 것도 학대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학대가 때리고 밥 굶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딸하고 성관계 갖는 게 학대냐 이거예요 판례는 학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한 학대는 방치하는 거 유기에 준할 정도여야 되는데 이거는 유기는 아니라는 거야 어디 뭐 버리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딸하고 7년 동안 성관계 갖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 판례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지저분해서 엄청 더러운 판례인데 자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게 여기서 장점 말고요 중요한 장점은 아니고 특별법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아동복지법 위반이야 이 쟁점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아동을 이용하여 음란 행위를 했는가 이게 쟁점이에요 또 이게 이게 가볍게만 봐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봐봐 아동 이용 음란 아동 이용 음란이냐는 거야 판례는 아동 이용 음란 제도 안 된대 아동 이용 음란 아동 이용 음란은 자기 딸을 성매매 시키거나 자이행위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딸을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딸하고 아버지하고 성관계 갖는 것은 뭐도 아니라는 거야 아동을 이용한 음란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가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 판례냐면 학대체도 성립하지 않고 아동복지법 위반도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뒷부분은 특별법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여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학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밥을 굶기거나 때리는 거 이걸 학대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관계 갖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251쪽에 첫 번째 판례고요 우리 기존 책으로는 거기 247쪽에 하단에 학대체 성립요건에 1번 보시면 학대체에서 말하는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지 단순히 상대방에게 8년이다 7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년입니다 8년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류인적 침해만은 부족하고 적어도 뭐에 이르를 정도야 된다 유기죄에 준할 정도야 된다 2번 학대체는 자기 보호감독 받는 사람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성립하는 완성되는 상태범 즉시범 즉시범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협선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번 때렸어요 10번 10번 학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10번 학대할 때마다 하나 범죄씩 계속 성립한다는 거예요 10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 넘기시고 그래서 기존 책은 248페이지의 두 번째 판례고요 새 책은 252쪽의 오른쪽 판례입니다 피고인 피해자와 성관계 가진 행위를 가르쳐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비해자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단순 일괄성이 그친 것이 아니라 8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다는 사정들은 위판단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결국은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아동혹사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동혹사죄는 아동을 때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제명에 낚이면 안 돼요 아동혹사죄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종문부터 보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안 됩니다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의 동그라미 치시고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들을 파는 거예요 어디다 파는 거냐면 서커스에 파는 거예요 서커스에 우리 아들 키우기 힘드니까 야 가서 야 귤 귤 2개 줄 테니까 귤 던져서 받아 봐 그랬더니 아우 아빠 이거 재밌어 그래 자 잘됐다 자 귤 3개 줄 테니까 던지고 받고 해봐 오 우리 아들 아주 재능 있네 자 아빠 따라서 가자 아저씨 자 우리 우리 아들 이거 귤 던지고 잘하는데요 자 곰봉 한번 줘보세요 자 오 잘하네 자 오 소질 발견했다 보내고 아저씨하고 돈 주고 받는 거 이게 아동혹사죄 다르지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지 그것보다 나쁜 새끼지 이것도 그치 아동혹사죄는 혼자 저지르는 범죄예요 둘 이상이 필요해요 둘이 필요하지 왜 혼자 사고 팔 수 없잖아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한 범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서 배우는데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전형적인 필요적 공범이 뭐냐면 간통 있잖아요 성관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죠 성관계 둘이 해야 되죠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한 범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 필요적 공범이라는 거나 체크하시고 16세 체크하시고 법정형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적 공범 중에서 둘 다 처벌하는지 하나만 처벌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그러니까 둘 다 처벌하죠 법정형이 같아요 달라요 법정이 같잖아 법정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인데 둘 다 처벌하고 법정형이 동일하다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형법총론에서 공범 파트에서 제가 가르치거든요 제 스타일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강론 보면서 그냥 강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을 스킵하면서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어려워도 형법총론 부분도 스킵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총론 볼 때 보면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 아동혹삭제 기억나? 그러면 아니요 야 그 몇 세미만이야? 아니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 둘 다 처벌하는 거 하나만 처벌하는 거야? 아 모르겠어요 봐봐 또 이제 봐봐 내신 준비해봐서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죠 아니 안 물어봅시다 자 이런 거 나중에 내가 물어봐도 안 까먹죠 최소한 두 달 내에는 안 까먹죠 아 까먹겠다 너는 어때 두 달 후에 내가 물어보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안 까먹을 사람 제가 정해놓고 그때 가서 물어보게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잘 나오는 쟁점은 아닌데 강론 공부할 때 총론을 조금 해두면 총론 공부가 되게 또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이거 아동학생 이런 거 안 나와 유기치사상 안 나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지금 할 때 총론 공부를 조금 조금씩 해두면 나중에 나중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유기치사상째 보시면 271조 273조에 자 범하여 사람을 상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또 이거 보시면 이런 거지 자 유기치상 유기치사 이거 뭐예요 기본 범죄 고의 중앙 결과 과실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뭐라 불렀어요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불렀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인과관계 그 다음 뭐 예견 가능성 네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